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. 이해인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너무 튀지 않은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만 만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오늘의 삶을 찾아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